킬링 로맨스를 통해서 관객이 좀 얻어갔으면 하는 메시지라든가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열애의 캐릭터가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, 나를 믿어주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도전이 시작이 되거든요. 그런데 저한테도 사실은 배우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은인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. 너는 배우를 할 그게 안 된다. 너는 여기까지야. 더 할 생각도 하지 마. 이런 시집이나 가라.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.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너는 할 수 있어. 너는 배우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신 그 몇몇 분들의 그게 엄청 선명하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런 에너지가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. 그런 메시지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한국 영화가 많이 성장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관객들은 이런 영화를 좋아할 거야 하면서 되게 보편화되고 좀 이렇게 화의가 줄어든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이런 독특하고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구나.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